최신 인기가요 금주인기가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씨 원래는 이게 대본대로 진행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의 호흡으로 바로 그냥 인사를 해주셨네요 개인인사 우리 제이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영하고 활기찬 팀프레시의 청석 스테이씨입니다 이번 앨범명이 팀프레시인데요 작정하고 스테이씨만의 밝은 에너지를 가득 실어봤습니다 오늘은요 옷고술 보이스 시은, 중저음 보이스 제이, 사이다 보이스 윤과 금주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세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삐지가 약간 늦게 나오는 관계로 근데 어떻게 딱 그 순간에 포착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희의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칭찬해요 사실 저하고도 방송 많이 했죠 항상 이렇게 세 분 조합은 처음인데 많이 이 코너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은씨하고 윤씨는 저하고 너튜브 촬영도 같이 했었고 제이씨가 진짜 오랜만에 러브캠을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어땠어요? 같이 오면서 세 분의 어떤 케미 10점 만점에 몇 점 예상합니까? 어때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걱정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워낙 둘이 예능을 잘해서 저는 믿고 가는 편 아 여기 워낙 예능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제이씨하고 우리 막내라인들도 심장지우로 막내 케미가 또 엄청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막내들이 만약에 활약을 하게 되면 시은씨가 또 몇 마디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 네 오늘 어떤 케미가 또 나올지 한번 달려볼게요 네 오늘은 스테이씨가 주인공이고 세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곡이 버블이잖아요 버블 노래 제목이 두 글자인 예전곡 예전에 사랑받았던 곡 뭐 예를 들면 2년 뭐 그런 곡들 있잖아요 네 또 요즘의 제목이 두 글자 요즘이 오히려 영어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두 글자 제목이 요즘이 별로 또 없을 수도 있는데 네 크로스 차트로 예전 음악과 요즘 음악을 이어드릴 거예요 오 먼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네 혹시 너 별배별 이유로 너를 슬프게 하면 머리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하지만 별배별 이유로 나를 기쁘게 하면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어 처음 널 봤을 때 너에게 풀리는 향기가 너무 싫었어 지금까지는 다 잊어 이젠 내 한 개만 묻힐래 세계 최초 샴푸를 의인화한 곡입니다 아렴이 뚝뚝 떨어지는 애프터스쿨의 샴푸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아프터스쿨의 샴푸라는 곡입니다 샴푸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닿잖아요 얼굴에도 의인화해서 샴푸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특이하다 특이해요 샴푸가 사실 눈을 따갑게 할 수도 있고 또 좋게는 좋은 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가사 너무 잘 썼어요 사람마다 샴푸 샤워 순서가 다르잖아요 색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써보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샴푸를 하고 그리고 헹구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바디를 하고 얼굴 씻고 양치하고 나중에 다같이 헹구는 편이에요 그렇게 괜찮은데요 이거? 저도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바디를 해야지 머릿결이 좋아져서 그러면 제이씨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바디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근데 세수를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다 헹궈내고 나서 트리트먼트 헹궈내고 나서 다시 또 확인해야 되죠 네, 세수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세수가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다 헹궈내고 또 얼굴 또 헹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치질까지만 하고 트리트먼트를 헹궈내야 돼요 세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애프터스쿨에는 레전드 유닛 오렌지 캐러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후배들이 또 많이 그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연말에 테티서 트윙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세은 씨가 같이 했었죠 네, 맞아요 같이 했었죠 막내집 여기에 만약에 우리 막내 두 분하고 신 씨가 만약에 들어가서 유닛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노래 할 것 같아요? 막내들 하고 할 때 하고는 좀 다른 느낌일 거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오, 글쎄요 저는 너무 되게 새로운 조합이다 막내 사이에 맏언니가 껴버려가지고 그런 조합은 생각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라면 모든 다 소화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제 부드럽고 뭐든 이제 약간 음역대 넓은 시은 언니도 있고 딱 감싸주는 보이스의 제의도 있고 중점이 있고 시원한 보이스의 저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컬적인 걸 뭘 하면 정말 또 잘할 것 같아요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먼저 댄스도 물론 잘하지만 보컬적인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스킬이 이제 다 있네요 세 번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꼭 한번 보컬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캠코러 감성으로 향수를 자극했죠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유진스의 디토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준성 7위 차지했습니다 유진스의 디토가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유명한 곡이라서 안무를 지금 다 숙지하고 계시죠 나중에 영상으로 봐주세요 듣기에도 너무 좋고 춤도 지금 다 우리 막내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돌에는 전설의 공사 라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장원영, 리즈, 그리고 설윤, 그리고 민지, 한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막내 두 분 제이윤, 혹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비주얼 끝판 한 공사 라인에 내 이름이 있다 어때요? 일단 처음 이제 저는 뜨는 영상으로 넘기다가 이제 공사 있길래 나도 있으려나 하고 봤는데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짝 기대를 하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뭔가 콜라보 무대 같은 걸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전설의 구사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사 라인은 실제로 무대를 했어요 저 이 무대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쵸? 그때 난리 났었어요 크리스탈 씨하고 맞아요 여기 수지 씨 뭐 그 구사 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공사 라인끼리 뭔가 무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제이씨는 이 소식 접했을 때 어땠어요? 역시 내가 있군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감사했죠 사실 공사가 또 실력들도 출중한 친구들이어서 나중에 무대 한번 볼 수 있으면 꼭 보고 싶습니다 스테이씨에는 또 리더가 없고 센터도 매번 바뀌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스테이씨도 리더가 수민 씨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리더가 그쵸? 스테이씨도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해보니까 어때요? 시윤 씨 저는 저희가 이제 리더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바뀌게 됐는데 뭔가 어떤 부담이 더 더해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애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리더가 되니까요 네 한 명 한 명씩 더 오늘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리더가 눈치를 보게 되네요 멤버들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해보니까 네 리더 해보게 오 그렇죠 여기 그러면은 우리 제이윤 씨가 리더를 함께 하게 된다면 연습실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리더가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한 번 바뀌었는데도 크게 분위기가 변화된 게 없어서 그때 만약에 저랑 제이가 리더가 된다고 해도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조금 뭔가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지금의 상태에서 리더가 된다면 우왕좌왕 조금 팀 분위기 밝아질 것 같긴 해요 좀 에너지가 좀 더 언제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밝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겪어보세요 겪어보시고 나중에 나와서 얘기 또 한 번 해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의 두 글자인 추억성 6이 공개합니다 부채춤 따라 추다가 어깨에 멍든 분들이 꽤나 있었죠 구홍미 넘치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싸인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 속 6이 차지했어요 싸인 흐르고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세 분과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싸인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 랩도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의 두 글자인 최근송 6이 공개합니다 경쾌하고 밝은 컨셉을 제일 잘하는 스테이씨 경쾌하고 밝은 컨셉을 제일 잘하는 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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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흐르고 있습니다 안무 처음 도입부터 스테이씨 만드는 이런 안무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쇼케이스 해보니까 우리 항상 지붕 있는 데서 많이 했었잖아요 롯데월드상 어때요? 뭐가 좀 달랐어요? 전 너무 꿈같았어요 진짜 너무 꿈같았어요 놀이공원에서 진짜 새로운 추억을 기억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스윗 아닌 다른 일반인분들도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렇네 이 첫 공개가 저기까지 다 멀리 퍼진다는 생각에 참 됐어요 이번에 컨셉 너무 좋았어요 뮤직비디오에서도 놀이공원 느낌이 나니까 너무 밝고 실제 못 가도 거기 간 것처럼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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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어려워요 멜로디 섞어가지고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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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잘했어요 처음에 할 때 녹음할 때 누가 제일 시은 언니가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버블 버블이 잘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제일 먼저 성공한 제일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에 성공하신 분 누구예요? 수민 언니 발음이 안돼서 고생했어요 수민씨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은 완성이 잘 됐으니까 수민씨 보고 싶네요 혹시 홍합 홍합 홍합으로 됩니까? 시은씨 한번 이 결과 enda 왜냐면 버블은 영어니까 여기가 유리하잖아요 세 번으로 가능할까요? 찬스린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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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찬스린 홍합 홍합 어 유씨! 찬스린 홍합 홍합 실패! 아 너무 어려운데요? 젠씨 한번 가볼게요 찬스린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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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잘하네 그러면 영어라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음이 좋았네요 잘해요 찬스린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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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되게 좋아요 그러네 엄청 잘 들었어요 진짜요? 뮤직비디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니 거기 제이.. 아니 누구였지? 윤씨는 마술하는 것처럼 그걸 좀 비하인드 알잖아요 어떻게 따로따로 찍어서 붙인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마술을 연습하진 않았고요 아 그쵸? 아 뭐야 그쵸? 아 준비한 줄 알았어 나도 CG 처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아 CG를 하면은 실제 손에는 카드가 없었어요? 아예 없이 이 영상을 보여주셔서 딱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쇽쇽 했는데 편집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야 그건 완전 이건 진짜 아니 왜냐면 그래도 카드를 들고는 있고 촬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카드 없이 그러면 커튼 한번 내려오는 것도 그거는 이제 커튼 잡고까지 했다가 이제 옷을 다시 갈아입고 헌복을 하고 내리는 것부터 했는데 커튼이 그것도 없었어요 오 진짜? 네 그냥 손만 올려야 돼가지고 손만 올리고 손만 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편집이 완전 잘 됐어요 촬영할 때 그럼 너무 이상했겠는데? 네 그래서 민망해서 이게 맞아요? 이랬던 기억이 프로네 프로 오 진짜 정말 마술처럼 나왔습니다 네 제가 뮤직비디오 보고 좀 놀랐던 거는 단체로 동그라미 할 때인가 전체 점프샷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네 근데 그거 사실 그렇게 뛰는 거 누군가 한 명은 엇박으로 뛰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와 그게 네 점프샷 진짜 그렇게 CG랑 같이 입혀서 점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진짜 그런 장면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아니 그럼 촬영할 때는 그럼 어떤 느낌인 줄 알고 하셨어요? 그게 근데 알려주시긴 알려주셨던 게 네 카메라를 진짜 몇 십 개를 이렇게 돌리죠 이어서 붙여놓고 그치 붙여서 촬영하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슬로우를 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편집이 잘 됐더라고요 와 진짜 지금 윤희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되게 짧게 찍었어요 길게 찍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장면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를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정보를 쫙 하면서 그 대신 짧지만 엄청 임팩트인 맞아요 뒤에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NG를 냈나 걱정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카메라의 기술이었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 버블 뮤직비디오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울적하고 할 때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감도 예쁘고 아니 홍진경씨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누구와의 인연이에요? 저희 라더피디님이 라더피디님 네 홍김동전이라고 네 같이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그런 연이 닿아서 아 프로그램 인연으로 그래서 갑자기 스테이션은 무슨 인연인가 우리 라더 선생님과 네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데뷔 당시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16.3세였어요 에너지 넘치고 세련미 넘치는 틴탑의 2유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틴탑의 2유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 곡을 예전에 엄청 빨랐던 것 같은데 지금 들으니까 그렇게 빠르지가 않네요 네 지금 틴탑이 앙코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단독 콘서트 이후에 10월에 앙코르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스테이씨가 첫 콘서트와 첫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회 축하 지금 이제 9월 23일? 4일이면 얼마 남지 않아서 맞아요 준비 한창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됩니까? 첫 월드투어 일단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 하는 것도 정말 설레고 월드투어도 굉장히 설레는데 뭔가 저희의 노래를 한 번은 이렇게 길게 보여드린 적이 없었어서 거의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저희끼리 무대를 쳐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우리 이만큼 그동안 준비했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업적들이에요 이런 걸 보여줄 생각이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과물을 딱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우리 제이 씨는 뭐가 제일 기대돼요? 아 저는 그냥 팬분들이랑 어차피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고 팬분들과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저희 무대만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그렇죠 씨은 씨는 뭐가 제일 기대됩니까? 멀리도 가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제이랑 비슷한 생각인 게 저희가 팬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음방 산옥을 하거나 할 때 짧은 순간인데도 같이 함께 이 무대를 교류하면서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3시간? 약 그 정도 동안 함께 하면서 저희의 모든 무대를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벅차고 생각하네도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팬미팅도 가봤었고 콘서트도 제가 가봤잖아요 팬미팅이랑은 그 에너지의 강도가 진짜요? 진짜요? 비교가 안됩니다 그 설렘이라는 건 두 시간 두 시간 반 그 설렘이 처음에 문이 아마 열릴 때 나도 모르게 다리가 덜덜덜 떨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맞아요 팬들도 그렇거든요 정말 너무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스포 하나 해주실 거 있어요? 이런 거 좀 관전 포인트다 이제까지 우리 무대에서 이번 월드투어에 스포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스포를 너무 했다가 또 혼날까봐 스포이 씨 스포를 진짜 버부른 신씨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스포 할 거면 그냥 공개를 해 그 정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진짜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이 콘서트 스포를 하자면 그냥 사실 팬분들이 저희의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못 들어본 수록곡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스테이 씨가 명곡 맛집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귀호강을 귀호강 눈호강을 너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Not Like You 무대가 꼭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에 만나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스테이 씨 제이신 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 씨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 씨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3,2 퀸 퀸 퀸 퀸 퀸 퀸 음 앙 총 5위 처지했어요. 아이들의 퀸카가 흐르고 있는데요. 세 분이 정말 맞춘듯이, 좀 전에 연습한 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100% 안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업 포토할 때 사진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슈아 씨가 너튜브 워크도를 찍으면서 다양한 알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윤 씨 단독 너튜브 있잖아요. 호기심 짜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윤 씨, 예전에 SBS에서 호기심 천국 이런 프로그램을 7년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 프로그램이 다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 갑자기 호기심 짜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호기심 천국에서도 궁금한 것들을 해보고 그 실현 결과를 알려주고 이런 거였거든요. 혹시 호기심 천국 예전에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예, 아예 본 적 없어요. 아, 너무 비슷하단 말이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씨는 씨 나가서 그 매운 버블 껌을 막 먹어보고 뭐 이런 시민들하고도 같이 실험해보고 막 이런 거 해보는 게 너무 새로운,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호기심 천국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 너무 좋은데 앞으로 또 어떤 걸 좀 담을 예정인지 좀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아까 워크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체험해보는 그런 편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아, 체험해보는 거. 네, 체험해보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제이 씨는 언제 나와요? 아, 우리 제이는 아마 시즌2쯤에. 왜냐하면 지금 시즌1이 촬영이 끝나서. 야, 많이 촬영해놓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2에 또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니, 진작에 우리 제이 씨를. 그러면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첫 게스트 시은 씨였으니까 시즌2의 첫 게스트로 우리 제이 씨. 좋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멤버들 한 명씩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제이 씨가 나간다고 하면 제작진이나 혹시 윤 씨 혹은 제이 씨는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제이 나오면 강아지에 관련된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제이가 말티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말티즈와 장제이는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런 호기심. 네. 아, 그럼 아기호랑이라는 애칭이 있는데 윤 씨는.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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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눈빛 교환이 될까? 이런 거 한번 해줘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도전이다. 아기호랑이는 엄청 작은데. 맞아요. 그래도 그 본능은 살아있어서. 손톱이. 완전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가까이 갈 순 없고. 이렇게 철망을 사이에 두고. 뭐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 씨 혹시 하고 싶은 거. 네. 생각한 게 있어요. 네. 저희는 심장즈란 말이죠. 심장즈죠. 어떻게. 그래서 약간 심장박동수가 빨리. 뛰는. 뛰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했는데. 롤러코스터 타가지고. 뛰는 거야. 얼마나 빨리 뛰는지.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대박이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뭐 보고. 뭐 이렇게 할 때 심장박동수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할 때 가장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겠다. 좋은 아이디어.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이걸 빌미로 놀이공원을 또 가야겠네요. 그렇죠. 놀이공원을 가야죠. 그래서 어떤 노기를 탈 때 가장 심장박동수가 뛰는지 그거 꼭 좀 알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슬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전목만 이런 건 안 뜰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 땡땡을 또 가셔야 되겠네. 좋습니다. 놀이공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제목의 두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계도 루팡 컨셉도 찰떡 소화한 카라의 루팡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루팡이 있었네요. 이 노래 나오죠. 가사를 우리 윤씨가 정확하게 또 도입부부터 알고 있습니다. 카라 루팡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가역의 파란을 일으킨 오마이걸의 돌핀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돌핀 흐르고 있습니다. 오마이걸은 수록곡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수록곡이 차트에 1년 내내 들어가 있어요. 타이틀곡이 1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록곡이 1년 내내 차트 안에 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설렜어 타이틀곡 못지않게 돌핀도 많은 친구들이 이 안무를 다 숙제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우리 수록곡 스테이지도 수록곡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무대에도 제가 Not Like You는 무대를 봤고 녹음할 때 어땠는지 느낌 처음에 노래 딱 들었을 때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이 어땠어요? 저는 일단 되게 성숙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노래 들으면서? 네. 팀프레시의 성숙함 이게 뭔가 처음 와닿는 느낌이어서 새로웠고 저희가 데모 버전을 받았을 때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소리로 듣고 싶다. 얼른.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노래가 힙하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거는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제이 씨 안무 파트가 또 킬링 파트라고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는데 정말요?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우리 시은 씨는 보컬로 딱 들었을 때 노래 느낌 어땠어요? 진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노래였고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저희가 이거를 이번 앨범 준비보다 훨씬 전에 미리 녹음했었는데 근데 그때 딱 녹음한 거 모니터를 받자마자 와 이거 뭐야 너무 좋다. 이거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너무 좋고 맞아요. 녹음을 미리 그전에 해놨었는데 이제야 또 빛을 보게 된 곡입니다. 여러분 안무도 좋으니까 무대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콘서트에서도 이 무대 또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샤이니의 셜록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샤이니의 셜록! 샤이니의 셜록! 그러고 있습니다. 샤이니의 셜록이 콘서트에서 수정된 버전의 셜록 무대를 하다가 해민씨 제외하고 형들이 다 틀려가지고 맞아요. 해민씨가 머쓱해하는 본인만 맞았으니까 요런 실수들 영상이 이제 많이 있는데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근데 스테이씨 영상 중에서도 반주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MR 제거된 그 영상도 엄청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스테이씨라서 태연하게 잘 끝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씨 정말 침착하게 사실 전 별로 당황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음향사고가 음향이라는 문제가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도 인증하고 있어서 그런지 음향사고가 났구나 그냥 무대를 잘 이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 좀 우선적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당황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평소에도 좀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역시 프로야. 제이씨는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는 당황하긴 했는데 되게 우리 라이브 보여줄 수 있겠다 기회다 그래서 더 즐겼어요. 우리가 그래서 스테이씨의 보컬을 더 좀 대단한 팀인데? 라고 느낄 수 있었던 또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샤이니 키씨가 우리 걸그룹 댄스의 장인입니다. 맞아요. 이 정도 되면 장인이라고 붙여드립니다. 우리 윤씨도 사실 정말 그룹의 안무를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소에 조금 유심히 보세요? 아니면 안무 숙지 능력이 좀 빨라요? 다른 친구보다 어때요? 이게 제가 이상하게 저희 안무를 숙지할 때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꼭 다른 분들 이제 안무만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내 성이 커서 그래요. 제 생각에. 그렇죠. 케이팝을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저도 제 스케줄을 매니저분이 열 번을 얘기해도 그건 잘 헷갈리고 기억을 못하는데 스테이씨가 언제 컴백한다? 언제? 언제 아까 뭐 9월 23일 이것도 너무 기억이 나. 그거 한 번만 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윤씨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 진짜 좋아하면 어쩔 수 없나봐요. 근데 남들은 이제 네 스케줄을 좀 그렇게 기억을 해라 막 이러는데 저도 제 스케줄 사실 막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윤씨의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케이팝에 계속 진심일 예정이에요? 네. 완전요. 요즘에는 뭐 1분 영상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나중에 쇼스로 좀 해서 좋아하는 안무 있으면 콘서트가 있어서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내년에. 내년에 콘서트 끝나고 좀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한 번 쭉 케이팝 올려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도 시카고 뭐 델라스 이렇게 돌잖아요. 네. LA. 그 공연만 하고 바로 이동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뭔가 춤을 하나 추고 또 멕시코로 이동 또 이동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완전 널널한 편이에요. 네. 그럼 공연 끝나고 하루 정도는 더 있을 수 있어요? 네. 역시 또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신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놀이공원 컨셉이잖아요. 네. LA의 놀이공원. 예를 들면 시카고의 놀이공원. 와. 너무 좋아요. 아시죠? 멕시코의 아니면 대만의 놀이공원. 여기서. 좋다. 제발 부탁인데 1분씩만. 네. 네. 1분씩만 촬영 영상을. 너무 좋죠. 해주시면 너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아마 현지에 놀이공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꼭 유명하고 크지 않아도 뭐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들만의 놀이공원이면 되니까. 맞아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계속해서 제목의 두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혼자서도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와이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정국의 세븐이 제목의 두 글자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정국 세븐이 흐르고 있습니다. Monday, Tuesday.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세븐은 일주일 중 어느 요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 요일만 집어주세요. 이게 또. 너무 어렵다. 평소대로 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네. 왜요? 토요일이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요일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음악방송이라서 지금 제외하고 평소에. 평소에는 뭔가 토요일은 그날도 늦게 일어나도 되고 늦게 자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일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 그래. 네. 늦게 못 자니까. 그 일리가 있는데요. 네. 제일 좋아했어요. 제이씨는? 저는 월요일이요. 보통 월요일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괜찮아요? 보통 저희는 주말에 엄청 바쁘고. 다음날 이제 일요일 다음날 쉬는 날이 좀 많았는데. 제가 또 공식 월요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월요정이니까. 인정. 월요정이에요. 네. 우리 신씨는? 저는 사실 요즘에는 그냥 요일 상관없이 스케줄이 왔다 갔다 있으니까. 딱 좋아하는 요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목요일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이 온다는 기대감이 있죠. 아 이제 뭐였는지 아시죠? 알아요. 시요일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일주일이 안 가. 이건데 목요일은 어 좋아 지금이야. 맞아요. 왜냐하면 좀 즐길 수 있어요. 저도 목요일이 좀 좋은 게 금요일을 좀 바라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근데 막상 금토가 되면 좀 아쉽게 시작하거든요. 세니지. 맞아 맞아. 정작 토요일이 되면 아쉬운 마음이 또 있어요. 맞아요. 시간 아까운데 이거 누워 있어도 되나 이런 느낌이지. 네. 그래서 이게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가지고 좋아하는 요일이 달라요. 네. 아 노래가 끝났네. 네. 계속해서 제목의 두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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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봄바다, 멋진 파도, 피니터 어디에 있든 이 노래가 들리면 파티가 열린 것처럼 신이 나죠. 걸그룹계의 교과서, 소녀시대의 파티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의 파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Please get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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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stupid ID 그선 너무 면정색이야 baby Stop it 거리 유지해 Cause we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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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with a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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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m anything 경고마저 귀여우면 어떡하란 말이죠? 연예인의 연예인 아이유의 삐삐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했어요. 아이유의 삐삐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유씨 노래 들을 때마다 제가 신은씨 생각을 많이 해요. 워낙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유앤나라 그리고 아이유씨 노래를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유씨 노래 진짜 들을 때마다 신은씨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동네스타K에서 그 6단 고음을 난 그걸 또 그렇게 쉽게 또 6단까지 꺾이는 걸 보고 아 저렇게도 부를 수가 있구나. 항상 이제 6단이라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게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불러요? 아니에요 그게 쉽게 라기보다 저는 쉽게 들렸어요.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3단 고음을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게 제가 노래를 듣고 바로 부르는 게 아니니까 키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낮게 불렀다가 이거는 3단 고음이라고 할 정도의 음역대가 아니어서 여기서 점점 더 올라가야 되나 제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6단이 된 거였어요. 근데 물론 시작을 낮게 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6단을 정확하게 그걸 들리게 한다는 거는 정말 최고인 거 같아요. 신은씨. 정말 너무..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유씨 진행하는 팔레트 볼 때마다 아니 저기에 우리 신은씨가 나가야 되는데 신은씨 나가면 아이유씨도 너무 좋아할 거고 그리고 우리 그때 영상 메시지도 남기고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아이유씨가 또 그 영상을 봤을 수도 있고 왜냐면 후배들 영상을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아이유씨도 그래서 이번에 팔레트 관계자 우리 제작진들에게 우리 스테이씨 또 초대 그리고 본인 좀 어필 부탁드려요. 아 네. 유앤아인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당당해도 돼요. 네. 선배님. 정말 저희 팔레트 나가면 노래 잘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버블 노래 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버블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유씨하고 저는 신은씨하고 두엣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멤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왜냐면 일생에 꾸밀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음악방송 1위 하는 것보다 아이유씨하고 트웨트하는 거를 신씨가 더 원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진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곡이든 우리 신씨 다 부를 수 있으니까 그 노래를 듣고 큰 친구입니다. 여기 아이유씨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1위 공개합니다.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예쁘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노래 원더걸스의 So hot 이 제... 제목의 두 글자인 추억성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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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게 해줍니다. 공연 장인! 싸이의 덧댓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축하! 축하축하! 싸이 덧댓 들으면서 우리 스테이씨 세 분간을 마무리할 때 아아... 스테이씨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수연 선배님 너무 뵙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러브게임에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제이씨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은씨 어땠습니까? 아, 저 진짜 너무 보고 싶었고 근데 또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역시나 오늘도 저희에 대한 애정을 너무 많이 느끼고 가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제 월드투어하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보내드려야 되니까 윤씨 어땠어요 오늘? 네, 저도 오늘 너무 뵙고 싶었는데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저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만 오면 광대가 아파요. 웃고 있어서 광대가 아파요. 왜냐면 계속 케이팝만 나오거든요. 계속 웃고 있었어가지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윤씨의 걸그룹, 보이그룹 댄스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 분 월드투어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내년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스윗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스윗 따랑해요! 스페이씨 따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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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러브러브 Bat Brady 박소연의 러브게임